일단 소세지도 21개 여기 빵도 21개 거기에 저희가 프렌치 핫도그라고 하는 사워덕까지 챙겨드릴 거예요. 맞습니다. 무려 2개 요것도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동일 핫도그고요. 심지어 우리가 매장에서 요거 좀 많이 뿌려줬으면 많이 넣어줬으면 하는 것들 구운 양파 랠리시 피클 사워 소스 심지어 칠리 소스까지 다 준비해 드립니다. 맞습니다. 아니 케찹이랑 머스타드 다 있으니까 구하기 어려운 소스까지 그 유명한 랠리시 피클과 로스티드 어니언까지 다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진짜 여러분 여기 맛이 다른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스텝 핫도그 매장 갔다니 너무 맛있어. 비싼데도 왜 이렇게 맛있지 하는 이유. 얘는요 빵 자체도요. 겉은 이렇게 바삭바삭바삭하고요. 속은요. 진짜 퍼슬퍼슬퍼슬퍼슬한. 입 안에 넣었을 때의 그 부드러움. 그렇습니다. 이게 되게 부드러워. 이게 유럽식 건식빵이에요. 그래서 우리 요거 빵만 먹어도 진짜 소스에 딱 빵만 찍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는 그 유럽식 건식빵으로 모두 챙겨 드리면서 기가 막힌 건 소세지죠. 맞습니다. 핫도그의 생명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세지 아니겠어요. 스텝 핫도그는 소세지도 다릅니다. 덴마크산에 이것도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100% 이것저것 잡육 섞은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만 넣은 돈육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럼요. 이 덴마크 청정지약이라고 하는 덴마크에서 살아난 그 덴마크에서 온 순수 돈육만으로 딱 만들어진 프리미얼 소세지라서 사실 요거는요. 비니씨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밤에 출출할 때 있잖아요. 아니면 요거 딱 이렇게 음료와 한 잔 같이 요렇게 드시면 진짜 좋아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한지 소세지는 뭐니뭐니 해도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것저것 섞으면 맛이 없거든요. 100% 그야말로 돼지고기만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. 요게 짜지 않아요. 너무 짜지 않고 진짜 그야말로 프리미얼 소세지였고 탱글탱글한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 맛있는 거고요. 그 소세지와 그 빵이 많았으니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. 거기에다 랠리스피클 챙겨드리니까 뭐 따로 여러분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 거기에 구운 양파는요. 제가 매장 가면은 요거 좀 더 넣어주세요 하거든요. 그거 마음껏 넣으세요. 마음껏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입니다. 구운 양파 요거 심지어 시중에 나가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요. 스태프하우터 보니까 만나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보셨다면 꼭 선택해보시고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소스도 뿌려 드셔야 되잖아요. 우리가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케찹이나 머스타드가 아닌 칠리소스하고 사워소스 이거 정말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자랑하는데 오늘 들어오시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사실 여러분 요거요. 이렇게만 딱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고 케찹 넣으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매장이 되게 비싸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매장에 나가 드시고 콜라하고 심지어 세트 메뉴라고 해서 시키면 돈 만원 훌쩍 넘어가실 텐데 오늘 부담 없는 가격에 이렇게 만나보세요. 특히나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또 허기지고 출출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이렇게 드시기 딱이잖아요. 매번 30세끼 밥만 드시는데 또 이럴 때도 허기지다고 밥 드시기에는 조금 부담 드실 때 이럴 때 핫도그에 또 핫도그 스태프 핫도그 서양 핫도그 오늘 만나보셔야죠. 그럼요.